이곳은 광주역전에서 지금 보이는 곳이 광주역선이고요 건너편이 침부라는 시장이 있고요 짠첸루, 짠난루, 바이마시장 쪽으로 이제 갈 거고요 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의류 관련된 시장들이 다 집결되어 있죠 전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자, 관계가 좀 안 좋은 거 같고요 이곳은 이제 바로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다시 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곳은 이제는 이곳에서 가야 되고요 이곳은 여기가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곳은 기종에서 그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종에서 그곳으로 이곳에서 제가 가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홈웨이 시장이라든가 시계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의류 부자재도 많이 보여 있고요 부장에서 바이마시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해마시장 정문을 보고 있어요 여자가 리모델링하네 지금 APM 그가 APM 저희는 APM 지금 입점되어 있고요 안을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DP가 아주 잘되어 있죠 지하시장도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고 위에 침까지 다 의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마하나 텐마시장에서 넘어와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버스터미나일이 있고요 저쪽에 보이는 시장인 후메시장이 있고요 저쪽 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도 오늘은 좀 한가한 편이에요 여기에는 홈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헨터킥 컨더시 가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로에서 나와서 저쪽에 맥도날드가 보이는데요 맥도날드를 통해서 오메의 후이네시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지금 바로 아토 지하, 민장에 있는 곳은 오잉,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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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 구역,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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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메이션은 지하가고 그 다음에 지상에 엘리베이터나 엑스카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구요 저 끝으로 나오면 짐보 요렇게 시작으로 나왔습니다 let go 두쪽으로 먹다보iono 냥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차가 이렇게 계속 밀리는 곳이에요 진상이라는 시장을 우리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차까지 왔네요 한 채널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피물건들도 파는 곳인데요 단속에 오면 이렇게 가끔씩 닫습니다 문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일이 어떻게 되요? 너는 안 오지 못해, 어떻게 할까요? 하하하 여기가 몇 개씩 몇 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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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씩 걸린다 얇은 시장 두개 TOM ek치 деся이 troubles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